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민 추천 읍면동장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주민 추천제를 추진할 것이며 심평동 사례 전파와 함께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보다 많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위에 공모하는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우대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는 읍면동장 직위를 공무원들에게 공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 임용하는 공모제로 평택시는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지난 7월 1일 주민투표 등을 거쳐 한상호 심평동장이 처음으로 임용됐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